스쿼트 안녕하십니까 유수비입니다 오늘은 현발루트 중에서 하체루틴인 스쿼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쿼트는 보통의 카드팩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카드를 뽑았을 때 나오는 랜덤의 카드의 문양과 숫자만큼 스쿼트나 런지를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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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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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후의 형제발 루틴 그 cr due lifting 보통의 카드팩 운동이 다 끊었습니다 천천히 획득에 맞춰서 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걸렸지만 쾌理한 정자세로 진해 가려고 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